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불금을 즐기기 위해 만든 돼지 등갈비 바베큐 폭 립 영상인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바베큐 소스와 토마토 케찹이 들어가 만들기도 번거롭지 않은 바베큐 폭 립 만들러 가볼까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돼지 등갈비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해줍니다. 핏물이 다시 고기에 배므로 물은 30분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핏물이 제거된 돼지 등갈비를 다시 물에 씻어 새 그릇에 담아준 후 다시 깨끗한 물을 담아줍니다. 돼지 등갈비 애벌쌈기 재료로 생강을 껍질 벗긴 후 슬라이스에 작은 그릇에 담아주고 후추 한 스푼도 담아주고 미작 또는 소주 4스푼도 담아줍니다. 뉴질랜드는 소주가 비싸 저는 보통 미작이나 미림을 사용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준비해 놓은 에벌쌈기 재료를 넣고 돼지 등갈비를 넣은 후 다시 팔팔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돼지 등갈비가 끓는 동안 바베큐 소스를 만듭니다. 재료는 시판용 바베큐 소스 180ml에 간장 4스푼 토마토 케찹 4스푼 설탕 1스푼 설탕 1스푼 그리고 마늘을 슬라이스에 다진 후 두 스푼 정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미작과 후추도 넣어야 하는데 그릇이 작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데쳐진 돼지갈비는 흐르는 물에 불순물을 흘려보낸 후에 흐르는 물에 돼지 등갈비에 붙은 피딱지를 하나씩 제거해 줍니다. 흐르는 물에 돼지 등갈비에 붙은 피딱지를 하나씩 제거해 줍니다. 솥을 세제로 깨끗이 닦은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 한 번 더 씻어 줍니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솥에 붓고 물 600ml 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소스와 물이 잘 섞이도록 저어 줍니다 아까 못 넣은 미작이나 소주 2스푼을 넣어 줍니다 와인이 있으시다면 와인도 괜찮습니다 후추도 1스푼 정도 넣어 줍니다 저희 부부는 매운 것을 너무 좋아해 태국 고추 4개를 준비해 중간에 가위집을 넣어 넣어 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놓은 돼지 등갈비를 양념이 담긴 솥에 넣어 준 후 그리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골고루 섞어 줍니다 센 불에서 소스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후 40분 정도 더 끓여 줍니다 중간중간 고기를 뒤적여 양념이 고기에 잘 배이도록 해 줍니다 그릇에 익은 돼지 등갈비를 담아 주고 대파를 뿌린 후 견과류를 다져서 올려 줍니다 견과류가 없으시다면 대파만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지난 금요일은 스텔라 맥주와 폭립으로 불금을 보냈답니다 엔젯 트위터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 방문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꼭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